1. 도전 2. 도전 2. 도전 3. 도전 도전 3. 도전 3. 도전 3. 도전 3. 도전 3. 도전 담당자 한마디 해주세요 빨리 참여하세요 이벤트 3. 도전 3. 도전 3. 도전 3. 도전 3. 도전 4. 도전 1대 롱패드 1대 롱패드 주니까 1. 도전 1. 도전 1부고 1부고 5가 되게 많다 우와 우와 쪼한거야 자기야 1. 도전 1. 도전 1. 도전 2. 도전 배구는 처음이지 2. 도전 3. 도전 2. 도전 2. 도전 2. 도전 책갈피인가? 저자가 랭크였지. 매우 강력하게 희생한데? 일단 한번 보세요. 아 예예. 아 제가 오늘 조금씩 나와있어가지고 힘든데. 원래 배구를 좀 자주 드시네. 잘 어울리네. 그래? 응. 색깔이 좀 다른데. 나도 사이즈나 있는건지 아쉽다. 사이즈가 있으네? 사이즈가 있으네. 오늘 저녁에 있는 게 약간 흥분한 기사무준데. 네 어때요? 아 오늘 있을 것 같아. 오늘 되게. 수혜라 우리 김밥 사왔어. 드세요 빨리 드세요. 지금 먹어도 돼? 어 김 먹어. 팀 홍보 좀 해봐. 잘생긴 서서 누가 있어요? 팀 홍보 좀 해주세요. 우리 팀이요? 네. 누가 있냐. 문성민이라고. 문성민이래. 문성민이. 네. 네. 어 아 아 으 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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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진짜! 하지 않겠다! ener winter uda 설자 뭔거 fossinger? 메고가 지금 아까 급센도 산밖에 없었어 산밖에 미국을 차지하는 게 하고 와우! 왜? 왜 있었 Mills? . 실패 아 좋은 생각이야 여러분 저희 지금 이사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것저것을 좀 열심히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평화로운 당근시장에 나와요. 이거를 팔러 가요. 15,000원을 내었습니다. 가지러 오신다고 해서 이걸 깨끗하게 닦아놨고 가서 판매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쇼파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서 기다리다가 엄청 저렴하게 내놔야 될 것 같아요. 팔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왜 널 먼저 팔려야 될 것 같아요. 전 cosas 좀 더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깔끔해 주자면 SARA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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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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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게 아름다운 요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시간에 Isn't this beautiful? 이거 나의 찌개기 eland이 Doing. 이게 나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샤이이이이익 흑미를 썰는 타팀. 적당한 양념. 양념에 갠을 넣고 한 손을 긁이 되고 한 손을 담아요. 또 카페에 가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입을 계속 터지려고 하는 거 왜 그러는 거지? 입이 계속 터지려고 해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비타민을 마시고 물 마시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막 보여줬어 일부러 저녁 시간까지 인강 들어야지 막 하고 인강 듣고 아.. 왜 계속 이렇게 먹을 거 생각이 떠나지 않죠? 일단은 영양제 좀 먹고 따뜻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쉐이크 좀 먹고 야채 좀 구워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트 초반이 진짜 힘들어 몸은 안 변하고 식욕은 남아있고 초반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진짜 관건인데 코쌈 먹고 싶어요 미친 거 같아 야채 구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친 거 같애 진짜 미친 거 같아 진짜 따라했으면 그냥 물에 뜨는군과 안 뜨는군 두 번으로 나눠 먹어야 합니다 물에 뜨는군, 안 뜨는군 두 번으로 나눠 먹어야 합니다 지금 몇시냐면 6시 14분인데 오늘도 그림을 그리려고요 되게 자주 그림을 그리러 가는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방송보다 그림을 빨리 그리러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냥 입이 터질 것 같아서 빨리 그림을 그리고 와서 헬스장에 가버리려고 이러고 있다가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술을 마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더 입이 터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누구를 봤냐면 회식을 했는데 팀..팀..린이라고 해야 돼요? 팀..봄..팀..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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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멋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진 찍으라고 그랬는데 그런거랑 약간 뭐라고 진짜 바보가 돼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어요 뭔가 민폐를 끼치기가 싫어가지고 그분도 놀고 싶고 회식에서 얘기하고 싶고 그럴텐데 제가 자꾸 민폐를 끼치는 기분이어가지고 사진 못 찍어서 인증도 못하고 아니 그분은 앞에 없으니까 오빠라고 불러도 되겠죠? 아니 그 오빠는 나이도 안들어 진짜 똑같애 몰랐을때 똑같고는 더 멀어진 것 같아 뭔가 비교를 볼까? 애기도 있던데 근데 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유한 벌커법 들이키다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터지려고 하는거네 그런거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이건 이케아에서 제가 이 완두콩을 사왔거든요? 근데 콩 같은 이렇게 딱딱한 식감이 아니고 옥수수 같은 이런 몰랑몰랑한 식감이라고 해야되나?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도 옥수수 같아요 옥수수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주 땡큐해요 좀 유명한 애라고 하더라고요 이 완두콩 이 브랜드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비싸요 훨씬 그리고 그 고다치즈랑 코스트코에서도 파는 치즈를 이케아에서도 팔아요 근데 가격이 훨씬 싸요 거의 반값 가까이 싼 것 같던데 이케아에 가시면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즈랑 이거 완두콩을 꼭 사오세요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finns 밖에 없을 Paris pequena 하지 않아 드디어 11일 춰 umb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 내가 먹을 거야. 고기보다 엄청 부드럽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굴도 안 나는데? 풀린 느낌. 안녕, 여러분. 아침입니다. 운동을 갑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긴 한데, 달리기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1시간만 좀 이렇게 뛰고 오려고. 아직도 해가 7시인데 안 떴어. 오늘은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아침부터 아주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선크림 뭐 바르면 이거 바르고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이거 발리고 바르고 울트라 마라손 이거 땀에도 강하고 세스트 앤 스윗 터치 안티 더스트. 미세먼지가 밖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세먼지까지 봐가지고 백 타기도 좋지만 사실 달리기는 다 좋은데 다리에 알이 생긴다는 점과 얼굴이 많이 탄다는 게 좀 아쉽죠?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릭요거트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왔어요 갔다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랜만에 양배추 양배추는 진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금귤 낑깡이라고 하잖아요 이 금귤을 진짜 좋아해요 새콤달콤한 너무 맛있어 진짜 요거트는 원래 하룻밤이면 되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아직 완전 그냥 우유예요 약간 열려 있었는데 열려 있어서 요거트 메이커가 충분히 안 따뜻해진 것 같기도 하고 유산균을 하나 더 넣고 8시간 정도 더 발효를 해볼 예정입니다 원래 먹고 다시 챙겨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갑니다 얼마 전에 오프라인에서 이거 치마를 봤는데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주름이 조금 많이 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죽치마 이렇게 롱치마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엄마를 데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저녁에는 엄마가 저녁에는 엄마 거기 가볼 거야? 우리 나 이상한데? 네 투자 너무 예쁜 일 이때보다 훨씬 진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안 빠지실 것 같아요 봐봐 샘진 동그랑 예쁘다 동그랑 여기 다 지워보았어 화장을 그니까 엄마 뭐 바르고 줄까? 아니 있어 있긴 해 있어 다 이런 거 뽑아야 되잖아 우리 우리 화장품 무조건 한다고 뭐해 우리가 요거트 내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내일 2 2 2 2 타르기 이거랑 블루베리랑 해서 아침을 먹어야겠어요. 엄마 이거 내가 또 만든 거야 우유로 요거트 만든 거야. 저기? 응. 하나도 안 달아온다. 우리 엄마 우유 900ml 해가지고 이거 두 배나 이거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 남아? 이거 하나 남아. 이거 만큼만 남았어. 하나가? 응. 진짜 조금만 요거트. 응. 그럼 물게 하면 좀 양이 많아지잖아. 그치. 근데 이런 난 꾸덕꾸덕한 계랭 요거트가 먹고 싶어서. 응. 잘 먹네. 찍지 마. 찍지 마. 엄마 얼굴 안 나오고 손만 나오게. 찍었어. 손만 나오게. 손 안 예뻐서 안 돼. 흐흐흫. 사장님, 사장님 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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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수했잖아. 이게 사장님이. 회장 인수인 회장님이. 빵을 엄청 좋아하는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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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